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바로 벤츠의 E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벤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죠. 연비면 연비,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그리고 디자인이면 디자인, 실내까지 정말 무엇 하나 빠짐없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전국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메리트가 뭐냐면 현재 상사 매물이 아닌 개인 매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말 최근에 알게 된 형님이 있는데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차량 리뷰 겸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눈여겨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만 할 필요 없이 차량 외관이나 실내 한번 보시고 오실건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한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아직 외관적으로는 광택이 안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지금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실내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실내는 외관상태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격 제가 나중에 공개할 건데 전국 최최최저가 확실하고요. 거의 딜러 매입가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약간 이벤트 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벤츠 E-220 D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당연히 무사고입니다. 무사고고 17년형에 17년 등록된 차량. 키로수는 약 5만 키로 정도. 5만 키로가 살짝 넘었습니다. 5만 키로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실내로 이동을 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탑승을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타보실게요. 지금 일부러 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나 앞에 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하 주차장까지 왔어요. 실내 공간이 탁 트여 있으면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이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이 색상 초록색이 고정이냐? 여러분 안 해요. 이게 자그마치 64가지 색상을 모두에 따라서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틀면 음악에 맞춰서 불빛이 변하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초록색이 좋다. 초록색으로 고정해둘래?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해두시냐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뒤쪽에서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차 정말 이쁩니다. 왼쪽부터 보실게요. 당연히 메모리 시트랑 열선 시트가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여기 도어 트림 부분이에요. 트림 부분이 제일 잘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트림 부분, 트림 부분이 가장 눈에 돋보여요. 이게 블랙우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들공티랑 E300 아방가르드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센터페시아 쪽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블랙우드 트림입니다. 뭐냐면은 E300 아방가르드는 이게 실버예요. 실버로 돼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두들공티의 이 블랙우드 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슈퍼비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아날로그 느낌의 강한 계기판인데 그래도 이렇게 널찍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탁 트인 느낌이 듭니다. 키로수는 현재 실키로예요. 여러분. 실키로수 5만 1166키로예요. 17년식인 걸 감안을 했을 때 키로수가 약간 많지 않냐 하는데 이 차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연비가 몇 나오길래 니가 자꾸 연비 연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내 주행하시면 15에서 17 정도는 나오고요. 고속주행하시면 22키로 정도까지 나옵니다. 속된 말로 발냄새만 맡고 가는 차량이에요. 기름 넣으시면 언제 넣으신지 까먹을 정도로 진짜로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거든요. 벤츠 엠블롬이 이렇게 딱 중간에 박혀져 있고 그 뒤로는 엠비어 드라이트 불빛이 나오면서 정말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핸들 리모컨이 다소 조금 간소화됐어요. 그렇다고 기능을 여기서 조정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보이시는 이 네모가 터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터치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핸드몰처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드를 여기서 터치만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보조장치, 서비스, 트립,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HUD까지 다 여기 터치 한 개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에도 어? 그러면 이 터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를 바꾸냐. 바로 여기 이 넓은 화면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게요.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제 터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 시스템부터 연결, 전화, 미디어까지 라디오,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거고요. 이 터치로 하면은 안 불편하냐. 나는 여기 센터페시아에서 조정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로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DIS 버튼. 벤츠 특유의 이제 여기 기호봉 같이 생긴 기호봉 같이 생긴 이제 이것도 터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터치라서 지금 터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위쪽을 보시면 이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썬루프 확인 안 해볼 수 없겠죠. 썬루프 작동 상태 아주 구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벤츠 이 두들공 D. 디젤이면 소리가 시끄럽지 않냐 하시는데 얘 디젤차 맞습니다. 연비 좋고요. 소리? 조용해요. 이 두들공 D 하면은 유명한 게 디젤차 같지 않은 정숙성입니다. 물론 가솔린 차량만큼 엄청 정숙하진 않아요. 대신에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행 중에 부드러움 가솔린 못지않다. 그리고 정숙함 고속 150km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정말 디젤차량답지 않게 조용해요. 그리고 많은 2, 3배 운전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4기통이라서 디젤과 가솔린의 엄청난 소음 때문에 선택할 만큼 이 두들공 D가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소음 때문에 이 두들공 D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정말 못 봤을 정도로 차량이 정말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좌석을 이동해서 벤츠 이 두들공 D 좁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동을 해서 한번 제가 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4인 가족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바라본 앞좌석 모습 한번 보실게요. 제가 탁 트였다 탁 트였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실내 공간이 이렇게 잘 빠진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센터페시아 쪽과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벤츠나 BMW같이 조금 고가의 차량들을 하실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 유리창입니다. 여러분 앞 유리창을 왜 확인해야 되냐 그냥 갈면 되지. 여러분 동백만원 그냥 날아가요. 앞 유리창이 교환됐냐 안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품이 꼽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고가 차량 운행하시다가 어지러움 좀 느끼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츠 특유의 시그니처가 여기 유리창에 남아있어요. 지금 더운 여름인데 라이트만 봐도 시원해지죠. 라이트가 파란 색깔로 형성이 되고 같이 하얀 색깔 엄청 밝은 하얀 색깔 빛이 나오는데 이게 멀리서 저녁에 비춰보면 벤츠 마크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벤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상품 이 두들공 디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당연히 무사고입니다. 신차 보증기간까지 살아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차량이고요. 17년 등록에 17년형 키로수는 약 5만키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벤츠 서비스센터 제가 책임지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차량은 확실한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님께서 욕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매입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말 거짓말 한 개도 안 치고 딜러 매입 금액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5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말 허위 내용은 아닙니다. 4,500만 원입니다. 제가 개인 거래로 상사 매입차가 아니고 개인 대 개인 거래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차량이니까 지금 이 두주공 뒤 나는 사고 싶다. 아방가루도 모네. 사고 싶다. 또는 나는 운행량이 많다. 지금 국산에서 수입차로 넘어가기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놓치면 다신 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증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 형님 돈 좀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셔도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싸게 나왔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저희 부산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